하늘에 있는 신들은 땅 새산 사람들의 기원하는 기도의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력이 세다. 허정승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는 농사의 풍요를 관장하는 신으로 그 위세가 대단했다. 그러다 보니 거드름을 피우고 자신을 낮출 줄 몰라 많은 신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게 되었다. 어허 이런 고얀 일이 있나? 여봐라 허정승을 불러들여라. 너의 일이 무엇인지 말해보거라. 땅 새산 사람들이 걱정 없이 먹을 것은 어쩌도록 한인이옵니다.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여부가 있겠습니까? 허면 세상 사람들이 너를 찾을 때마다 큰 덕으로 감싸 안아야 하거늘. 넌 거드름만 피우며 다른 신들을 하찮게 해피고 있으니 너의 행실이 고약하구나. 어디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해보거라.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너의 죄를 알기는 하는 모양이구나. 이 길로 넌 너의 못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까지 땅 새산 서대문 밖으로 나가 살거라. 왕이시여 어찌 가혹한 물을 내리신단 말입니까? 닥치거라.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어봐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봐라. 당장 이 자를 서대문 밖으로 내려보내거라. 땅 세상에 내려온 허정승은 화를 삭히지 못하고 원망을 백성들에게 퍼붓는다. 당장 와서 소상료를 더 올려라. 지금의 소상료만으로도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요. 부디 백성들을 살피십시오. 시끄럽다. 너놈이 죽고 싶은 기로구나. 내 땅에 세를 내가 받겠다는데 무슨 말이 많으냐. 당장 가서 소상료를 더 올려라. 네 알겠습니다. 이달. 아이고 농사를 주면 뭐하나. 모두 화장승에 입으로 들어가는가. 응 맞아. 나도 더 이상 여기서 못살겠어. 야반도주라도 헤어지고. 아버님. 어찌 이리 하십니까.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부디 마음을 푸시고 백성들을 보살펴주세요. 네가 배불리 먹고 있는 것이 누구 덕이더냐. 물론 제가 배불리 먹고 있는 건 아버님 덕이나. 그 덕 또한 백성들이 피와 땀 흘리며 농사를 지은 덕분이지요. 이런 배불망덕이 있나. 이제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당장 이 집을 나와라. 여봐라. 못들어야냐. 당장 이 안을 외치지 않고. 아우씨. 다음 들어오시오. 제주 콧물에서는 김우경이오다. 가져온 진상품이 무엇이오? 버섯, 우뭇, 청각, 미왕, 오징어 같은 제주에서 나는 특산물이오다. 알겠소. 다음! 다음! 아버지! 왜 그러시오? 저는 서울 서대원 밖 허정승의 딸입니다. 부모님 눈밖에 나 버려져 울 때 갈 데 없어 서러워 울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가이 고향 사람이면 인역을 데려가고 싶은데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난 경호지 못한 크게 마심. 나으리는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제주 사람이오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제주에서도 부모님, 부디 꼭 데려다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주 사람도 아니면 어떤 제주에 산단 말이오까? 시끄럽시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십시오. 네? 같이 가게 마심. 여기서 주거나 가당 주거나 같은 발자하니까. 고맙습니다. 나으리. 개의 일을 없구나. 그때 과정은. 손소리도 내지 마라. 고맙이셔서. 하나씩 과. 지킴은 지금까지 온 길이 온다고 수가 됩니다. 맹심 없어. 네, 독상 마세요. 꼭 데리러 오셔야 됩니다. 나으리. 어이, 김씨. 진상은 잘해왔서 온 두 번 하는 일이라 배틀의 버렁 탈이쥬 진상은 잘했쥬 누구나 어떤 물건을 사주라 어떤 물건을 한 번 보여줘 어허 이 사람 인형 모심이 꼭 드는 물건 챙겨왔쥬 나가 인형집에 가장 갈꺼 기이이이이이이 아기씨 나갔으다 사람도 어시한 호적이었어 나울이 저 소랑 머슴은 뭐하는 거죠? 저건 머슴이 쟁기심하자 노사짓는 것입주 먹음 설진하나 하는 일입니다 제주는 땅이 거칠어 분한 제주 사람들도 거친 일을 해야 사라집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요? 잠수들이 태확 망사리 비창을 거마장 전복이형 소라 매확 딸때 내는 숨비 소리죠 잠수들은 남잔가요 여잔가요? 여자죠 나울이 그럼 저에게도 해외들이 쓰는 물건을 준비해주세요 저도 긴 순비 짧은 순비 내심에 일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만히 다락에만 앉아요 먹기만 할 순 없잖아요 경호당 관리한 테러로 듣기면 어떤거지? 나울이 런친척을 얘기하면 볼일이 없을거예요 제발요 허허 차 뭐야 뭐야 나울이 런친척을 얘기해 보니깐 나울이 런친척을 얘기해 보니깐 나울이 런친척을 얘기해 보니깐 나으리와의 인연을 맺으려는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차와 혼인해 주십시오. 나도 인약을 가슴에 담은 지 오래됐어. 검은 마리 파프리트일 때까지 잘 살아봅둘. 김씨가 나보다 먼저 혼인하는 거라. 이렇게 잘생긴 나도 눈이 삐었죠. 아이고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감죠. 아이고 수련자씨가 오늘 꽃이 다루는 건 잘살 크다. 대메인 난 처음부터 둘이 혼인한 줄 알았죠. 맞아. 우리가 거둔 금신준 진주는 내 재주가 뛰어난 게 아니라 하늘의 더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물건을 임금님께 바치면 어때요? 당신한테 들어왔어. 경험은 나가 내일 단장 설에 올라간 진주를 딘삼이었죠. 별을 타고 이 먼 길을 마다앉고 달려오다니. 이런 충실한 백성이 어디 있으랴. 내 이 귀한 진주는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쓸 것이다. 자 어떤 벼슬이라도 좋으니 너의 소원을 말해보거라. 나라를 위해 쓰는 일에 어찌 벼슬을 받겠습니까? 너의 마음은 익히 알고 있으나 나의 감사 표시니 명을 거역하지 말거라. 상감에 분부 따르겠습니다. 소인에게 동지 벼슬이나 내려주시옵소서. 허허 기특하고 솔직하구나. 여봐라 김사공에게 동지 벼슬을 내리고 큰 상을 차려 후하게 대접하여라. 또한 바닷속에서 이리 귀한 진주를 거둔 허씨에게는 구슬 끝동을 단 저고리 구슬을 단 치마. 붉은 구슬 노란 구슬 흰 구슬 푸른 구슬 등 칠색 구슬을 내리고 참실로 구슬을 깨어 응비녀 높비녀 금비녀도 함께 내려라. 또한 금가락지 은가락지 녹가락지 귀개도 내리고 부인 벼슬을 하사하여라. 다시 잘 만났구만. 난 저렇게 될 줄 알았어. 하신 정말 저렇게 했네. 딸들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난 열다섯의 아버지를 따라 제지에 오게 되었지. 낯설고 불서한 곳에서 나를 어머니 품처럼 따뜻하게 품어준 게 있었어. 그건 바로 저 신촌바당이지. 저 바당은 나에게 종료로 살 수 있는 새의 생명과 새의 삶을 주었어. 그래서 임금님께 신촌바당이 내어준 수많은 진주를 진상할 수 있었고 난 구슬을 하사받아 구슬할명이 되었어. 바당이 우리를 품어주는 한 너희들 밑으로 사손이 번창할 것이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란다. 그 후 딸들은 아홉 마을에 각각 시집가서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고팡으로 상을 차려 허씨와 김씨를 위하게 되었고 그 후 허씨는 자손을 지켜주고 해녀들을 보살피며 불을 부르는 조상이 되었다.